안녕하세요. 오늘 수면 클리닉 예약하셨죠? 저는 오늘 수면 클리닉 도와드릴 권온도라고 해요. 잘 부탁드릴게요. 수면 클리닉을 도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검사 진행을 도와드린 다음에 수면 클리닉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혹시 주무시다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날 때 있으세요? 네. 그리고 쉽게 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주로 무엇을 하고 주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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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단한 검사 면까지 도와드릴게요. 살짝 눈부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환자분 눈에 충혈이 조금 심하신 편인데 알고 계셨어요? 지금 눈에 충혈도 조금 심하신 편이고, 그리고 항구건조증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눈에 항구건조증도 생기고, 눈에 충혈도 생기거든요. 지금 눈이 굉장히 피로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호흡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마셨다가 한번 내쉬고, 천천히 들어마셨다가 내쉬고, 한번 더 해보실게요. 들어마셨다가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더. 잘하고 계세요.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환자분 지금 호흡도 일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코도 살짝 막히신 느낌이거든요. 평소에 코막힘 있으시죠? 그리고 호흡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오늘 치료를 받으시면서 호흡도 일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본 검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환자분 검사 결과에 맞춰서 숙면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은 뇌를 살짝 자극해서 숙면 유도를 도와드릴 건데, 우리 환자분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올바른 호흡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숙면 클리닉 도와드릴게요. 편안한 숙면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각적으로 뇌에 자극을 줄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호흡도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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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건물을 누르면서 서로 손을 주시면 됩니다. 엣질리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저기 오늘 물건을 편안하게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두 손으로같이 분들을 드리기 위해 시각적으로 숙면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일정한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인정한 당신은 어디에 일정한 것을 유도로 Nanak problems를 받으시나요. 그곳에서 이렇게 아래서 이ήσ쳐를 줍니다. Father, 여러분의 튕분에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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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뇌에 자극을 준 다음에 정각적으로 뇌에 자극을 줄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호흡, 눈 일정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장각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편안한 숙면을 도와드릴게요. 편안한 숙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빛을 차단할게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호흡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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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흡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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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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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